자선이 아닌 기회를 이란 기치를 걸고 발달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구딜스토어가 미랄월성점 개관식을 가졌습니다. 참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구입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장애인들에게 자선이 아닌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방문해 주시고 이렇게 특힘포로 탱탱한 행사를 내비인 여러분을 모시고 공이나 물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구청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식당과 우리의 우리들도 이제 우리의 발달상에 우리 장애인들이 신경해 주시기 위하여 귀한 발등으로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5년간 임대 적용으로 임대차 계획 모두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주방부터 시작해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